자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나요? 어 여기 어디야? 남의 집 한번 살짝 놀러 가봐야겠네 어유 야 집이 좋구만 뭐하고 있어? 어 살짝 가봐야겠구만 이블린처럼 문신해가지고 아니 양리 여기서 뭐해? 아니 뭐하냐고 물어봤잖아 형 아 집으로 들어오라고? 아 손님 대접이 좋구만 여기가 아 뭐 탁구 치자고? 아니 근데 탁구는 잘 치지 않는데? 오 축구 축구 오 축구 오 드리블 오 아니 왜 탐을 넣어 먹어? 아니 이 새끼가 도둑놈이었구만 이 자식아 도둑놈이었어 이 새끼가 이 자식아 갈비뼈 축구 어깨뼈 날개뼈 이 새끼야 나 원피스 상디 한번 따라해봤어 아론파크에서 뭐하시지? 아 담배 피우시구나 어 베인이네? 베인 담배 피우네 이 새끼?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집이라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이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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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 거 보소? 거의 로뱅급인데 이 새끼 봐라 케이틀린 하나 둘 셋 그렇지 요런식으로 제가 한번 에임을 맞춰봤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동물로 변신하는거 되나? 이거 동물로 변신하는 치트키 쓰면 더 재밌어진단 말이야 아 잠깐만 애니멀스 잠깐만 오 깜짝이야 오 오 멧돼지 오 멧돼지 이거 운전되냐고? 이거 운전되냐고? 보여줘요 궁금해요 타봐 오 뭐야 뭐야 앤 안가지나? 안가져 안가져 잠깐만 차 타보자 얘는 못해 어 얘는 못하고 어 뭐야 어? 아 얘는 운전을 못해 얘는 운전을 못해 어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이거잖아 지금 자 캣 고양이 이잌프가 친빈친가? 야 Saints 우와 영화 kolej어 야 이거 데네 오 掌펜치가 아 샌펜치가 오토바이 타버리고 오 셀 어 오 셀 promised 오 운전 존나 잘하고 아우 죽었습니다 일단 시내로 나와가지고 동물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좀 위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 피씨 뭐야 아 깜짝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도 놀랐네 아 깜짝이야 진짜 빨리 빨리 막고 야 지금 계속 야 야 야 야 보고 걸렸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무한로딩이라 심벌지 쳐버려 심벌지 쳐버려 심벌지 쳐버려 잠깐만 까딱킬게 잠깐만 깜짝 놀랐네 저 그거 못 타나 아이 그렇게 웃기진 않잖아 원래 보통 침팬치 이렇게 탔잖아 그럼 다른 애들 어떻게 타냐면 막 이렇게 운전한단 말이야 진짜로 야 코끼리 없어? 코끼리.. 야 코끼리 없냐? 코끼리 영어로 엘리펀트 기린이 저 그거잖아 지브라? 기린? 지브라니 새끼야 얼룩말이고 야 들었어 방금? 지브라 아니야? 지브라는 얼룩말이잖아 아 오케이 쏘리 아 오케이 쏘리 하마가 히포 그 다음에 악어가 라스콧대 그 다음에 치타가 치타가 치타 치타 이게 보니까 아 그래 오토바이 그냥 가는 거 ㅈㄴ 멋있는 거 하자 ㅈ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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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시비를 걸었다 진짜로 설마 이새끼는 아니 뭐야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나한테 아니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되어 되어 어 뭐야 씹어졌다 이거다 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으으으으 Youtube 왓포드다 왓포드다 VSh우와포드다 내가 바로 왓포드야 짜쓰 공격하라 공격이다 임마 와 호랑이 나올면 레전드인데 이거 안가져 Aurangya 이거 안인겨져지 저 죄송 잠깐만 이거 설마 이거 사슴 잡아가나? 무서워하는거 봐봐 원래가면 체포를 해야되는데 이걸 못잡아 이 새끼들 무서워가지고 자 보세요 다른걸로 변신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잡아갑니다 봐봐 이러면 또 오잖아 봐봐 이러면 온다고 근데 여기서 도망간 다음에 메이플스토리 도적으로 변신해 메이플스토리 70년 뛰거든요 얘 여기서 갑자기 저 디어로 변신해야 돼 빠르게 해야 돼 이거 변신하는거 자 애니멀 디어 어 뭐야 아니 뭐야 근데 이 아니 이번엔 뿔이 없네 또 이따 도망가 속보입니다 도시 도시의 사냥이 나타났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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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지? 도시이 5억! 이거지! 와아! 와 이거지! 또 에릭센이구만 왜 인터밀랑 갔어? 너 때문에 7020시간 하겠습니다. 싸가 좀 새끼야! 에릭센 제가 봤을 때 3년 안으로 레알을 만들고 갑니다. 근데 벤치 생활 2개월 한 다음에 알약수로 돌아가서 은퇴합니다. 잘 보십시오. 이 말 성재가 됩니다. 이 말이 4년 뒤에 빵이면 7020시간 하겠습니다. 와 뭐야 이거? 휴마 아니냐? 햄버 이 sh**야! 아 sh**야 남 진짜! 어이, sh** 깜짝이네 진짜 cuts 이럴 때 게임 다시 시작하면 되나? 임무 다시 시작? 잠깐만 여기 잘못된만나? 그치 나이스 나이스 어.. 뭐야 뭐야! 뭐야! 왜.. 왜 안 죽어? 뭐야! 이거 뭐야! 깜짝이야! X될 뻔했네! 왜 그래! 왜 그래! 죽겄네 이거 이거 진짜.. 아 잠깐만! 아 진짜! 진짜! 아 좀 진짜 미치겠네 진짜! 잠시만요! 아 미치겠네 진짜 오늘! GTA가 나를 안 도와주네 진짜로! 따다다다다다다다아 따다다다다다아 따다다다다다다아 와 뭐야! 와 존나 멋있다 이거! 봐봐 이거! 따다 따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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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장면 새롭네! 따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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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딱 해가지고 딱 중간에 내려서 잠시만요! 건문 있겠습니다! 저를 차로 치으셨으니 잠시 건문 있겠습니다! 내리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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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간다! 어? 운전하다! 야 뭐야! 아까 안됐잖아! 운전 존나 잘해! 아니 심지어 사람보다 잘해! 이거 내가 봤을 때 영전보통이야 이 정도 영전보통 야 근데 운전을 잘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지가 부풍속으로 들어갔네! 원래 인간이랑 오 뭐야 숨쳐 숨쳐! 오 숨쳐! 숨쳐 그렇지! 오 오 오 오 숨쳐! 오 다시 괜찮아! 다시 됐대 됐대! 야 가자 가자! 오토바이 뺏어보겠습니다! 여러분들! 자!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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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!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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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토바이 타면 레전드다! 제발! 제발 오토바이! 이로와! 이로와아아아아아아아 된다아아아아악! 된다아아악! 된다! 지가 바퀴! 우와아아아아악! 레전드! 발과 바퀴! 바퀴가 두 개! 발은 네 개! 야아아악! 레전드다!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존나 운전! 더 빠른 거 같아 운전 봐 아니 나만 더 빠른 거 같냐? 어? 육륜이! 육륜이라! 육륜이라 더 빠르네! 괜찮아? 야 10점! 금메달! 근데 제가 봤때는 자알짝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때 오늘 재밌었는데 제가 봤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